포항의 한 여성전문병원에서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 감염 의심 환자 3명이 발생해 보건당국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북구 보건소에 따르면 포항시 북구의 한 병원에 있던 신생아 1명이 지난 18일 RSV 감염 증상을 보여 지난 19일 오전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고 같은 병원의 신생아 2명도 RSV 간이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병원 내에서 격리 조치됐습니다. 보건당국은 현재 신생아 3명 모두 상태가 호전돼 곧 퇴원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발병 원인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